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온넬스 예배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글씨드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인데요 삼행시 중에 기도하면 기분이 둥둥 뜬 기분이라는 거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 많이 시켜야겠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은지 몰랐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입니다 우리가 오늘 잠깐 하나님의 말씀임하는 영적 서밋의 지도자 자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 서밋 지도자라고 선포했으면 그대로 믿으시면 되어집니다 이 서밋은 말씀이 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들려주고 믿어지고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같이 나눕니다 오늘 일부 예배드로 나왔지만 여러분은 통과하는 신분입니다 통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문제 오면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를 능히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 장애물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언약 자꾸 기도하면 여러분이 통과되어집니다 우리가 문제 오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홍해 바다가 있을 때 갈라지면서 통과했습니다 요단강도 통과했습니다 여리고도 통과했습니다 이 안악산지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7장 하나님과 함께하고 붙어있으면 여러분은 통과되어집니다 그 어떤 문제도 정복되고 다스리고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밋은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이거 하나 때문에 늘 감사하고 보답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는 시간표에 따라 따라오고요 우리는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 그래서 늘 하나님께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된다면 여러분은 계속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이거는 우리 위와 아래의 관계라면 이거는 사람과 관계입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누군가 여러분을 도와줬다면 은혜를 갚고 보답하는 자세, 보답 지금 내가 그걸 갚을 수 없다 그럼 여러분은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거, 기도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이 모든 사람을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없다면 여러분은 계속 축복 기도하는 그런 영적 서밋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정말 이 지도자는 좀 달라야 되겠죠,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의리 우리는 그러잖아요, 자기가 필요하면 붙었다가 또 남이 어려우면 떨어지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어려운 사람일수록 여러분이 더 도와주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말씀이 안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언약 잡고 집중으로 기도할 때 이 사람에게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시공간 축복이 임합니다 왕아 19장 31절을 보니까요 히스기야 왕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여호와의 열심이 일을 이룬다, 여호와의 열심 저는 막 부지런한 그런 체질이 아니어가지고 나는 조금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이 내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 원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9장 35절을 보니까 이 천사가 나타나서 아스브론사 18만 5천명을 하룻밤에 송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정을 보면 내가 뭐 준비 잘해서 제대로 해서 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내 대신 열심히 하신 것을 저는 그것밖에 관중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지라 했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앞 구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자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과거가 발판이 되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미래 완전 보장된 축복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언약해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통과가 되는 거죠 아무리 코로나가 역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통과 패스 패스하는 신분입니다 패스 오버하는 신분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는 여러분 주의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천사가 있습니다 돕는 천사 그래서 저는 코로나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이 있어요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보호하실 거라는 거 안 그러면 계속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 고통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말씀 들을 때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청군이라고 했습니다 이 청군 천사가 하나님이 다시린 곳에는 주의 청군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있는 곳에는 돕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 천사가 열심을 내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일을 하십니다 내 체질은 진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너무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 말씀의 흐름 따라가고 언약 잡으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2, 3, 7을 살립니까? 어떻게 성전을 회복하고 렘넌트를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계보금화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계보금화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다이시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내 백성은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헌신할 때 또 경제를 헌신할 때 우리가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 때 일부 예배에 나왔던 것처럼 왕궁에 들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예배 속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보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의 중심이 보좌와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빛의 경제 회복되려면 저번에 잠깐 나왔는데요 가정이 행복해야 되더라고요 성경에도 나왔지만 부부간의 서로 존경하고 신뢰하고 서로 온네스 되어지면 경제가 쇠가나가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또 부모와 자녀 사이도 안 좋더라고요 경제도 자꾸만 흑안 경제로 가버리더라고요 우리 교회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랑 우리 중직자분들 저를 포함해서 뭐 다 드리죠 딴 데 쓸 데 있습니까 우리 영적 서밋 우리 김덕준 집사님 따로 꼽을 쳐가지고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김덕준 김덕준은 돈이 필요 없나요? 네?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대답할 가치가 없는 말이라고 왜요? 그런 짓은 안 하지 옛날 새로운 시절 부리냐 이제는 안 하지 무조건 뭘 수위 맡깁니까? 하나님께? 네 그래요 부부가 이렇게 좋으면 경제가 안 쇠 나가요 그래서 좋은 사이도 그러면 후대에게도 그대로 영향이 갑니다 그런데 또 이 성경에는 우리가 흑안 경제를 막고 또 하나님이 빛의 경제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11조를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한번 다른 거 몰라도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는 교회를 살리고 전도자를 돕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든든하게 만드는 헌금입니다 건축 헌금은 지역과 문화와 렘넌트와 예배를 이것을 바꾸는 성종 건축 헌금입니다 완전히 문화를 바꿉니다 세 번째 선교 헌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2, 3, 7을 두고 세계 선교와 선교사를 도울 선교 헌금입니다 이게 컴패션이 있거든요 컴패션 앞으로 지금 집중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해외에 지금 줌으로 신학교가 많이 세워지고 있어요 지금 인도 거기에 지금 줌으로 신학교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 신학이 아닙니다 무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학비를 받고 신학교를 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날은 가난하잖아요 그러면서 얼마 안 되지만 한 가정, 한 렘넌트가 적어도 예를 써 가장 낮게 3만 원 한 달에 3만 원 아니면 5만 원 아니면 7만 원 이렇게 하면서 해외 선교지에 있는 그런 신학생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컴패션이죠 컴패션 그래서 많은가 없지만 다른 미션의 학생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필리핀을 팔라완의 학교 컴패션을 한 3년 딱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컴패션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그 현지인 렘넌트와 우리 교회 후원하는 성도 간의 소통을 계속하게 할 겁니다 계속 줌으로 교제하고 계속 나누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를 후원할 만큼 해외에 있는 렘넌트를 후원할 만큼 그런 기도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가 전 지역의 RUTC 또 전 세계 RUTC 이런 RUTC 우리가 헌금을 지금 237 헌금과 연결되어지는데요 이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를 하나님 책임지신 것을 보는 증인되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축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세우는 것을 보는 증인되시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그렇게 좁은 시야에 살 수 있는데 선경을 통해서 여러분 전 세계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RUTC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지역에 이런 후대 운동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는 전 세계의 축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감사헌금 혹시 문제가 와도 땡겨서 선불로 감사하는 그래서 감사할 일만 계속 생기는 그런 증인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조금만 이 시간과 또 이 물질을 하나님 나라에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흘러보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여러분의 것을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풍족하고 이거는 지금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최고로 평안한 축복의 사람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reason 그 reason why is that God always loves our people until the end of the earth 감사합니다.